안녕하세요. 달랫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밤새 비가 쉬지 않게, 어제 낮에부터 온 비가 쉬지 않고 지금은 오히려 작은 빗줄기에요. 비가 비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비가 오는지요. 재난문자가 밤에 경고가 얼마나 뜨거워, 자다가 깨고요. 어제 밤에는 지진이 전라도 쪽에 경주 쪽에 또 어디더라 경북에 하여튼 네 군데나 밤에 지진이 났던데요. 지진이 나고 경부에 막 핸드폰이 저르르 하는 그런 거가 나서 벌떡 이게 문이 일어났어요. 일 났더니 일 났더니 이제 후경보가 나갖고 난리가 났더라고요. 지금 봐봐요. 지금도 번개 치는 거 봐봐요. 천둥 치는 거. 들리죠? 와... 이 문일이 무슨 무슨... 대포 쓰는 것도 아니고 와... 진짜 무섭네요. 무서워. 비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오고요. 그래갖고 밤에 여기 나와봤더니 여기가 하수구 물이 다 안 빠져갖고요. 그 길에는 이렇게 밤에 깜깜한 데 내다보니까 길에는 물이 다 못 빠져가지고 지금은 비양이 많지 않으니까 물이 없잖아요 길에. 밤에 보니까 그때 1시 40분 길에도 발목이 잠길처럼 물이 있고요. 여기는 완전 홍수가 난 것처럼 있잖아요. 우리 집은 물이 집안으로 들어올 판국이었어요. 그래서 막 하수구를 뚫고 자다가 일러서 난리 푸슬쳤는데 와... 문 너머 비가 이렇게 오는 거 처음 봤네요. 와... 쉬지 않고 쉬지 않고.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있잖아요. 지금은 빗줄기가 진짜 진짜 작은 거다. 밤에는 이 비가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오고 있던데. 참 가물었거든요. 여기가. 가물어서 우리 집 저기 옆에 조금 가면은 한 100m쯤 가면은 도랑이 있는데 하천, 동네 하천이 있는데요. 평소에는 물이 졸졸졸졸 내려왔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었는데 지금 저는 거기 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가요. 천둥, 붕괴가 어떻게 쳐서 못 가고 있는데 와... 진짜 비염한 물이 옵니다. 이렇게 하천 주위에 또 뭐 그런 데 계신 분들은 좀 위험하죠. 어디에 산사태 나자 소리가 안 나오는 거 아침 뉴스 아직 안 들어 봤어요. 안 들어 봤는데 지금 나와서 우리 애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보고 있는데 애들은 비를 뭐 훨씬 다 맞아가 비가 요렇게 맞아가 있네. 아주 돌덩이가 돼가 있네. 번쩍한다. 아이고 무시라. 번쩍번쩍하고 뭐. 어우 세상에. 세상에 비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올까요. 좀 쉬고라도 와야 되는데. 쉬지도 않아요. 쉬지도 않아요. 쉬지도 않아요. 기온은 다행히 기온은 많이 떨어진던데. 어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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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 일이야. 하늘에. 하늘에 전쟁 났습니다. 하늘에 전쟁 났어. 대포도 쏘고 따발총도 쏘고 저것끼리 전쟁이 났어요 지금. 어머. 또 먹 Saved gold. 어쨌든 좀 시원한 해지네요. 시원한 해졌어요. 와. 진짜.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이야. 와. 이쪽에는 끝쪽이라 비가 거의 안맞았네요. 거의안도 beneath. 무섭다 무섭아 또 쏟아지기 시작한다 또 쏟아지기 시작해요 세상에 무슨일이래 또 오르렁한다 또랑이 구경가보려다가 우산 피어놓고요 무섭어서 데려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내려가다가 우르릉캉캉하는 머리에 겁이 나서 데려올라왔습니다 겁쟁이 여러분 다 안전주의 안전운전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말인데 아이고야 주말이고 뭐고 가네 무서운 진짜 저 사람들은 안 무섭나 이봐요 우와 하늘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주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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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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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